자 여러분들 오늘 할거는요 자 2번 미소녀 뭐라고 써있는거야? 매구린 루카 토니 버전 매구린이 맞나? 맥스펙토리라는 데에서 나온거 같아요 여튼 이 미소녀 한번 뽑아보죠 잠깐만 만원 갈게요 만원 만원 돈이 후져가지고 바꾸려구요 여기 찢어졌네 가죠 자 일단 뒤로 최대한 밀어놓구요 기계가 짤봉인데 아 이거는 수평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건 버립시다 잘 못찼어요 위치가 안맞아요 틀어지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아 이것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번엔 밑바닥 하나 까고 위에 제가 칠건데 아 이것도 잘못 깠네 와 밑에 거 엄청 빡빡하네 자 이제 뒤로 나갈 만큼은 다 나갔구요 아 위에가 많이 좀 깔아 앉아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윗부분이 조금 밑으로 깔아 앉았거든요 아 여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갈수록 떨어지는 기계라 5,000원 정도 5,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금방 바꿔 가지고 할게요 잘 들어가면 앞으로 한 5,000원 정도면 나올 수 있구요 제가 볼 땐 2만원은 안 넘을 것 같아요 5,000원 투입 아이고 이거 버려야 되겠다 5,000원 아 낮아요 어우 날씨 되게 덥네 왜 이렇게 습하지 날씨 되게 덥네 아 이게 자꾸 유리에 걸리는 이유가 이게 딱 들어갈때 순간적으로 밑으로 훅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높게 치는데 아 벌써 1회밖에 안 남았네 아 컨디션이 5,000원 더 갈게요 아 텍스 2,000원 2,000원 왕 5,000원 야 왜이러냐 이 가운데 스피커가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됐다 그렇죠 안 보이시는구나 아직 바닥 다 들렸죠 자 이제 끝낼 때가 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높네 어차피 뭐 1회 남았으니깐 그렇죠 딱 2만원 들었네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제가 위 치는 거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위 치는 게 이게 보통 그 유리 긁을 때보다 조금 높게 들어가야 이게 순간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야 좀 칠 수 있거든요 요거 이름 정확히 아시는 분 알려주시고요 저희 메구린 메구린 이라고 밖에 읽을 수가 없겠네 이름을 부려요 메구린 메구라인 메구리네는 아닐 거 아니야 메구린 메구린 루카 토니 버전 뭐 이게 애니메이션인가요 이게 캐릭터 보컬 시리즈 아 이거 노래 부르는 애인가 보네 아 이거 마이크도 있네 아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예에나요